추석선물로 일룸이 마시는 글루타치온 1300 을 소개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쉽게 마실 수 있어서 반합니다 추석선물로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사이 사이하고 같이 일을 해서 네 사이하고 신랑한테 주려고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룸이 마시는 글루타치온 1300 이란 뜻은 영국의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 분말이 한 병당 1300mg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글루타치온 1300 이란 말은 단 한 병에 꽉 채운 글루타치온이 병당 1300mg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겠지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흡수가 용이하고 쉽고 마시는 액성형 글루타치온을 찾으시는 분 글루타치온 함량을 높은 제품을 먹고 싶으신 분 섭취가 간편하고 맛있는 글루타치온 제품을 찾으시는 분 속부터 맑고 환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 평소 이너뷰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바쁜 스케줄로 다양한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하고 싶은 분 간편하고 며칠 먹으니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가요 맛있어요 하루에 한 병만 드시면 되고요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9일차 링크를 그려두겠습니다 예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